임윤하, 이준호 주연의 JTBC 드라마 킹더랜드가 넷플릭스 영어 비영어 통합 1위를 차지하는 기엄을 토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넷플릭스 톱10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킹더랜드는 470만 뷰와 6,51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 영어 비영어 통합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 매그놀리아 시즌 3은 TV 부문 영어 1위를 차지했지만 460만 뷰와 3,950만 시청시간으로 킹더랜드에 뒤처졌습니다. 킹더랜드는 2주 연속 비영어 정상은 물론 영어로 된 작품들의 기록도 꺾으며 통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외한 국내 동시 방영 드라마 중에서 영어 비영어 TV 부문 통합 1위에 등극한 작품은 E&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 처음 킹더랜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썼습니다. 킹더랜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와 비교해 1위를 차지한 국가가 더욱 늘어난 상황. 현재 46개국에서 톱10 목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 중순부터 남미와 인도 지역에 뒤늦게 오픈된 킹더랜드는 이후 아시아는 물론, 남미, 아메리카에서도 수직 상승세에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직후 첫 주 7위로 진입한 킹더랜드는 그 후로도 비영어 작품 중 매주 1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주 차에 드디어 TV 부문 통합 월드와이드 1위를 차지한 킹더랜드는 국내 안팎으로 높은 인기와 화제성을 증명했습니다. 킹더랜드의 두 주연 이뮈나와 이준호는 방영 도중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화제를 모았던 바, 2023년 7월 3일 한 매체는 이준호와 이뮈나가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촬영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한 해당 매체는 이번 작품을 함께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1990년생으로 동갑내기인 이들은 각각 그룹 2PM과 소녀시대로 비슷한 시기에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매체는 두 사람은 화려했던 아이돌 활동에 이어 연기돌로도 성공적으로 변신했다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런 열애설이 보도되자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은 친한 사이지만 열애설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이뮈나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친한 사이일 뿐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열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1년 연말과 2022년 연말 MBC 가요대재전을 통해 연달아 두 차례 함께 MC로 호흡을 맞춘 이뮈나와 이준호는 2021년 세렬있다, 2022년 Love Never Felt So Good로 함께 커플댄스 무대를 선보이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공개된 가요대재전에서 임유나와 합동 무대를 마치고 MC석에 오른 이준호는 저희가 2009년 가요대재전에서 2PM과 소녀시대로 함께 무대를 꾸몄던 기억이 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는 이어 그게 바로 12년 전이라고 하더라 오늘 무대가 여러분께 깜짝 선물이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준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MBC 안방마님과 옷소매 붉은 끝동 등의 문구와 함께 임유나와 찍은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커플로 출연한 인물은 배우 이세영인데 왜 임유나의 옷소매를 잡고 드라마의 제목을 썼나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곳곳으로 확산되자 이준호는 옷소매 붉은 끝동이었던 해시태그를 MBC 가요 대재전으로 수정의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임유나와 이준호는 유사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커피차 등이 증거로 제시되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2021년 11월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인기를 한창 누리고 있던 이준호는 MBC 빅마우스를 촬영 중이던 임유나의 촬영장에 임과 유나에게 가베를 내리노라라고 적힌 커피차를 보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13일에는 유나가 올린 하늘 사진과 별 사진이 준호의 카메라 속 사진이 비슷하다. 유나가 준호와의 커플 사진을 sns에 게재한 것이라는 추론도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유튜브 채널 JTBC 드라마는 어머 지금 뭐하는 거야? 강제 키스 엔딩 커플 발각 현장 킹데랜드 메이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실제 연인 못지않은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집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고 임유나와 이준호는 계단 아래 소파에서 리허설을 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준호는 임유나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지 않게끔 임유나의 머리 위로 순간적으로 매너선을 선보여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임유나는 계단에 머리가 부딪혀 닫히면 다시 일부러 타임루프 되는 거다. 다시 과거로 간다라고 재치있게 반응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습니다. 이어 버스정류장에서 키스신에서 이준호는 임유나가 솜방망이 펀치를 선보이자 귀엽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뽀뽀 장면을 촬영하는 중에는 의도치 않게 생긴 임유나의 입술 자국에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태국 루프탑을 배경으로 이준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을 해서 손님분들이 계셨었다. 옷을 잘 차려 입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살짝 부끄러웠다라고 촬영 근황을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옷을 커플룩으로 맞췄다라는 임유나의 말에는 조금조금씩 하고 있다. 천사랑이 늘 유니폼을 입고 있고 나는 늘 수트를 입고 있어서 둘이 커플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예쁜 커플 모습을 만들어보고 있다라고 덧붙여 연인같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